음성끼리다 갑니다 우리 어? 왜? 이거만 꺼내줬어 내 가방 끊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또지? 가방 밑에 너무 더러운데? 저 밑에 물이 있었는데? 어 밑에는 괜찮아 아빠는 여기다 봐주셔 내가 가방해 나 이렇게 놀라봐 사진 찍었어요 아 진짜? 경사도 무선 대박이네 경사 나 너무 가려 안녕하세요 오늘 전라도 고창에 왔습니다 오늘 혼자서 안 오고 일행이랑 가는데 처음으로 같이 가는 안녕하세요 산훈입니다 저는 석탄입니다 만나가지고 설산에서 자보려고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 뜨거 정말 이쁘다 와 같이 연동생이들 너무 잘타 아 아 아 나 만약에 혼자 왔을 때 이랬으면 나 진짜 엄청 당황했을 것 같다 어 아 아 아 나 아 동아리 터질 것 같아 들머리부터 경사도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간 산 중에서 역대급으로 경사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갑자기 날이 풀려가지고 지금 조입의 눈이 다 녹아버려서 그냥 진흙당입니다 와우 탈에 올라오기 전에 이거 배낭을 메다가 뭔가 뚝거리는 소리 들리는 걸 봤는데 근데 오른쪽에 어깨끈 떨어졌어요 제가 이 배낭 무게를 생각을 안하고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괜히 이 배낭을 메고 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기 허리벨트랑 어깨 여기 힘으로 지금 분산시켜가지고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삼각대도 촬영하고 있어서 더 느려지고 있습니다 음성길이다 아 아 아 아 음 다시요 하나만 더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언니는 저거 하시는가봐 네 아유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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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년도에도 백백백킹은 계속 가야 예전이 아이고 미끄러워 예전이고 제일 중요한 안전 안전하기 다치지 않고 우산 브백백킹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말차 난 따라주잖아요. 달려 달려! 나 따라주잖아요. 뛰어요! 그렇게 안 위험하다고. 계속 뛰어줘요. 전원을 먹 Magnus 인가스 사이베이 성장 사이베이 진지 침묵 뷔 일단 체크해가지고 다리를 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만약에 보시면은 체크하면 여기 끌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 일단 제가. 어. 어떤거봐. 왜냐면. 일단. 일단 피칭 하고. 제 progressively HafCh consumo 보조 failur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요리가 오늘의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찐 거 같은데 약간 나로는 다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출 아닌 거 보면 갓지가 왜 이렇게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거 갓지 빨리 아 맞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텐트 너무 사이좋게 찼어 엄청 바짝 붙여가지고 이게 눈들이 엄청 깊이 터무친 데다가 속박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눈에다가 꽂다시켜 봐가지고 온다 사가지고 저희가 질관해서 그냥 하거든요 그냥 깔게 뭔가 잔열될 것만 같아 이게 또 뭐야 신박한 거 나온다 신박하다 오빠 동생 정주 오빠가 선물해준 거고 이거 저 사회에서 양치 못하잖아요 저 이거 쓰거든요 양치 그 껌? 이거 자일리톨 100%가 여기 플라스틱 안에 박혀있어요 지금 한 10분 동안 씹는 거야 사탕같이 그냥 씹히거든요 그냥 씹다가 이거 여기 여기 자꾸 여기 살짝 이렇게 버리면 돼요 그냥 좋다 선물 받았어요 완전 좋아 이거 따뜻한 거랑 맛있을까요? 이거 따뜻한 거랑 맛있을까요? 그니까 오우 괜찮아 오우 괜찮아 이거 두개는 거 저거 일단은 이거 안에 오우 맛있겠다 이거 한 방에 먹어야 된 게 톡 깨우면 안에 커피이크 딱딱한 게 없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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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딱한 거 뭐 근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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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넌 어디에서 너무 예언니 같은 거 옥장애가 뚫려봤어 엥장애가 뚫려봤어 아 너 되게 따뜻합니다 하하하하 오우 오우 오atchva 처음 봤어 응 술을 진짜 거의 오 뭐야 귀엽다 넌 고마워 어aper 저희 말도 잘zeitig 어 Ib de 아니 왜냐면 사회생활에서 저는 거의 언니들이 많았어가지고 나도 그래 제 나이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후배나 그래서 엄청 반가...인 거예요 나이 그래서 동갑이니까 나는 원래 계속 말 놓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저는 와 진짜 심하다 미세먼지 이렇게 매우 나쁜데 응 초미사일 안 그냥 미사일 둘 다 외워놨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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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별 보이기는 보이는데 응 오늘 벌이 이렇게 밝게, 크게 신기함 lessons 보fang스랑 Option 지금 밖에 나 comedy 다리 오롱 바다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다 담을 수가 없네 저 계속 그렇게 자르고 나서 배가 없네 그래서 그렇게 먹었어요 나 배만 안 버리면 맥주는 계속 마실 수 있거든 나 소주를 잘 못 마셔서 꼭 그렇게 먹어봐요 근데 좀 따르고 기다려야돼 나는 배 안 부르게 먹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맞아 그렇게 해야되겠네 엄청 따뜻하다 지구만 있는데도 따뜻해 짠 근데 이거 많이 안독해서 괜찮다 생각보다 많이 안독하네 괜찮아 이거 몇 도야? 14%야 14% 근데 막 알코올이 확 들어오지 않아 그렇고 그러네 이거 막 저거 팔고 두세거 사고 아 그게 근데 또 좋은거 같아 그러니까 외모이나 이런거 같이 정보 보기 너무 잘하겠다 괜찮은거 있으면 좋다 아 나 그 생각도 했어 하다가 혹시 라이브 한번 켜볼까 하면서 막 그 생각했거든 무서워 인스타 라이브 하면 왠지 지인들 다 들어올 것 같아 진짜 피케님 저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해 저 혼자 가면은 킨적도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만 어떻게 들어오니까 저는 나는 근데 여러명 가면 다 나오구나 아 인장님 안 키는게 좋을 것 같아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인장님 저 이미 뭐 어디 올라왔습니다 막 이럴 것 같아 하지마 하지마 이미 막 도착했다고 아 맞아 또 도둑 더러워버린다 일어났어? 아 결로 장난 아니네 나 침낭 다 젖었어 어디서? 응 이쪽에 아우 안에 완전 눈꽃 파티 아우 아우 아… 어 어 아.. 아 바닐라가 너무 많아서 없는 거 같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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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밖에 여명 미쳤어 너무 예쁘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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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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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Independenc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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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갑니다. 우리는. 이제 내려가요. 다 물어보시네, 나 진짜 손 안 시렸대 나만 맨손이네 나 진짜 몸에 열이 진짜 많은가 봐 나 손 안 시렸대 진짜 아 진짜 장갑 없이 아 진짜 장갑 없이 아 진짜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